안녕하십니까. 생각명료화 전문가 김밀입니다. 오늘부터 작신만일 북리뷰 2장 진행하겠습니다. 2장은요. 먼저 나 자신을 발견하라라는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는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정체성 찾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열정은 왜 쉽게 사라질까요? 신시아 오지크는 자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희망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소중합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담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미를 찾는 사람이 인생을 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부여는요. 행동의 이유 찾기고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잃지 않는 법 프리드리니 니체는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한 존재의 이유는 바로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 존재의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삶이 아닌 만들어가는 삶 이것이 인간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는요. 나 자신을 모르면 열망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마크 투웨이는요.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당신의 도세에 무역풍을 가득 담아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은 인생의 길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나의 지향점 더하기 이것을 어떻게 그리고 이루는 존재가 될 것인가 나의 지향점을 어떻게 이루는 존재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지향점은요. 경험과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향점 도달 방법을 찾고요.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은 궁극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을 무기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 희망은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준다고 합니다. 정체성의 가치. 첫 번째는요. 나의 소중한 꿈과 감정을 담는 이상향입니다. 둘째는요. 모든 선택의 가치 판단 기준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의 존재 이유가 바로 정체성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이 저자처럼 30일을 해내자 실행하는데 5초면 충분해졌다. 100일을 해내자 계획의 80%는 반드시 이루었다. 365를 해내자 인생의 반전이 시작됐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실행하고 습관을 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심 만일입니다. 지금까지 생간 명료화 전문가 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